이제 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? 마지막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사안을 보는 것보다 기존에 봐왔던 내용들 쭉 한 번 더 가볍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시험치기 직전에 뭘 볼 것인가 그거 정리하고 너무 무리하게 이것저것 다 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뭐 못 보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오셨기 때문에 막판에 뭘 봐가지고 실력을 갑자기 올린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감각을 계속 살리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해왔던 거 최종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각자 원하는 수업의 목적을 달성하시고 건강하게 시험을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. 다들 합격을 하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